내가 잠깐 약간 저 뭐랄까 이 개념이 조금 헷갈렸던 게 헷갈린 점은 아니었는데 뭐냐면 이걸 잠깐 바꿔주세요 이 레비스 강견병에 들어가는 이쪽 개념이 너무 이렇게 돼가는데 조금 더 자세히 드리면 이게 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양이냐 하면 지금 담배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정 20분체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이게 노출된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이 이렇게 많이 사와진 경우가 있어요 코팅된 경우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지금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이렇게 바꿔놓으세요 일단 이렇게 일단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보면 아주 간단해요 지금 이걸 조금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원으로 그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지금 이렇게 분해됐고 지금 이제 보면 야드가 그러니까 꼭 묶고 안 묶고 다 했다는 걸 알게 돼요 이 막이 바로 이 막이요 그럼 잔색되죠 네 글쎄가 그래요 그냥 보세요 다 한 거예요 지금 야드는 보면 이 개념 이거 있잖아요 이거하고 이 중압 효소만 갖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지금 이것도 보면 어떻게든 여기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이거 갖고 접수를 한 거예요 여기서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것도 이것도 이렇게 막으로 이렇게 바꾸면 돼요 저렇게 조금 개념이 이렇게 되면 자 이 막이 터져서 지금 이렇게 바뀌는 설명이 있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거만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거만 이렇게 톡 튀어나왔잖아요 톡 튀어나와서 이 개념을 갖고 리플리케이션 해가지고 만들고 만들고 이거에서 번역을 해가지고 단백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과정도 이 캡슐을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걸 좀 다른 경우요 완전히 없는 거예요 없으면 어떤 식으로 됐나 하면 제가 보세요 약이 얼마나 전략이 기가 막힌가 이렇게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효소까지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막이 이렇게 해서 그대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 있어요 그럼 이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끊어지면 되는 거예요 끊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거 다 했죠 모든 거 다 를 이 박테리아에서 공급받은 거예요 이 막조차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과정은 그림 안 그렸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버딩 된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들어와서 이 막을 없애버리고 나면 이 내용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유전 물질이 이렇게 해서 복제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쪽 개념이 뭐냐면 이 수용체 이 립세트를 어떻게 만드는가 그 과정이에요 이거 다 들어있는 거예요 립세트 만드는 과정도 여기 있는 개념이 이렇게 이쪽에 ER막에 갖다 붙는 거예요 부탁하고 전용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안으로 단백질을 넣으면 ER막 안으로 넣으면 조면소포초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캡슐을 가고 이 과정에서 이 단백질이 립세트로 바뀌는 거예요 가공돼서 그러면 그 다음 이거 골지체를 만나잖아요 골기바디를 만나서 시스 구조에서 트랜스키즈로 바뀐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이 단백질이 이렇게 립세트로 바뀐 거예요 바뀌어서 이만하고 키스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게 안가바퀴 바뀌니까 위치가 바뀌잖아요 바뀌어서 이렇게 가서 이게 이 과정도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과정도 그 전에 어떻게 했었나 하면 이게 막 이렇게 이렇게 울릉울릉 이렇게 이게 또 건사하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과정도 상당히 복잡한데 그 과정에 야들이 야들이 나가서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막이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막이 이렇게 가서 이 립세트 여기로 갔잖아요 이게 톡 꺼내지면 여기 가잖아요 그러다가 또 이 수용체 수용체 이게 있잖아요 이 립세트 이렇게 생기면 이거하고 또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또 결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하고 또 결합을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